하와이 휴!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모려 알파벳 로어 VS 레인보우 프렌즈 제일 핫한 녀석들이 대 전쟁을 일으킵니다 게임툰즈님의 꿀잼요차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뽀뽀 여기 그 에프의 산이잖아요 RED 갇혀있고 거기 아이도 지금 상태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요 쌍부였던 애니 에프를 처리하러 왔었죠 자 영웅모드에 들어간 N.V.S.F BANG 와 역시 영웅화한 N 상당히 강력하네요 아까부터 궁금해 좀 뭐야 저 틈은 어이 아이 F 너가 나설때다 F와 I에 합체 재칵스 ries Nashville 하이 레이저 악 보 애니 증표 법소 와이유 하하 하하 이렇다 난 최강이 되었다 슈우 차원의 틈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프렌트들이 있는 차원으로 넘어온 거구나 아 프렌드 예전에 친구였던 애들이 전부 다 넘어왔네요 살아있는 알파벳들? 알파벳들이여 일어나라 와 뭐 어떻게 조합한겨 설마 파이어 뭐를 일으키려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부 빨아들여서 큰거 간다 부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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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um 야이 도망쳐 얘들아 너 빨리 일단은 습격 당해버렸어 오케오케오케 레인보우프레드들 힘을 합쳐 숨어있는 장소로 아 버렸어요 우워우워우워 알파벳이라고 무시하지마라 아 근데 생각해보면 알파벳 얘네들이 침략자들인데 자 아이 헤드벤드 들어갑니다 어어어어어 자 지금 프렌제도 각자 퍼져 가지고 알파벳들을 하나하나씩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애 이거 주황이랑 F랑 뭔가 생긴 게 비슷한데 상당히 재빠른 게 좋은 상대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차라서 못 돌아간다 뭐 그런 소리인 것 같은데 야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냐 애니 쳐들어왔다 어기가 어디라고 에이 막아 이 겁쟁이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자자자자 지금 그 알파벳 로어 알파벳 친구들 지금 돌려보는 방법을 개발한 것 같은데요 레드가 자 말해봐 아 통역기구나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알파벳 친구들이고 이렇게 된 건 원인은 전부 다 F 탓이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지금 F 행성이 전부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한거지 지금 그래 얘네들 아 지금 다른 슈퍼파워 알파벳들이 안와가지고 N 혼자 지금 힘을 좀 써야돼 그래 옛날에는 우리 전부 다 까보였잖아 얘들아 어쩌다 이렇게 된거야 하지만 좀 덩치가 작았던 N은 다른 알파벳들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보도 못한 F 이 나쁜 일진 알파벳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역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표적이 F가 되어버렸었죠 아 아파 그렇게 갖고 있던 증표들을 모두 떨궈낸 F 이 프릭 아 그래요 너 어떻게 그렇게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어 F 어 니가 그러는 알파벳이야 결국에는 이제 모든 알파벳들로부터 외면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 아 아야 왜 왜 내가 괴롭힘 당해야 돼 그렇게 F는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하지만 이 이제 분노를 가득 채운 채로 성장하여 아 아 R I E N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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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부실생각이야 이거 자 자 버쳐줘 내가 또다른 발명품 개발했을 동안 오케이 증표 이야 에너 변신 확실히 겁나 빨라 졌어 이야 야 일단은 변신한 상태라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애 좋았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제 알파벳은 돌려보낼 수 있는 차원의 트윙 만들어졌습니다 으웨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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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엌 자자자자 니네 세계로 돌아가아 의사 오오오오 조합 돌아가제야 그렇게 원래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에프는 정신을 잃었구요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은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